틀렸어. 답안이 몇 번이라고 빨강으로 체크해버리는 거야. 그게 무슨 뜻이야. 그렇죠? 그러니까 채점을 하면 맞았다, 틀렸다, 맞았다 이것만 하는 거지. 맞았다, 틀렸다 답은 3번이다. 왜? 재도전 안 함? 그렇죠? 그러니까 한 번 틀리면요. 이거를 채점할 때 답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전 과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국어만이 아니고요. 암기 과목도요. 그러면 본인이 봐봐. 자신이 선택한 답이 이렇게 검정으로 있어. 자기가 3번을 골랐어, 만약에. 근데 3번을 골라서 틀렸잖아. 그러면 채점을 어느 정도 너비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. 못 빼고 3번 빼고. 그러면 3번 빼고 4지선다, 3지선다로. 4지선다에서 하나 뺐으니까 3지선다로 재도전? 그럼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지. 왜? 나한테 있어서 제일 매력적인 선지를 빼고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. 그래서 그 전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있어. 3이 왜 아니냐. 그러니까 내가 3을 골랐잖아. 근데 3이 답이 아니라는 건 채점으로 입증됐지. 그러면 이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재도전보다 먼저 자신이 선택한 오답에 대한 자가반박. 자가반박을 먼저 해야 돼요. 수업 듣기 전에. 내 수업 듣기 전에 자가반박을 먼저 해보는 거야.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. 왜? 내가 선택했잖아. 내가 날 죽여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날 죽여야 쉽지 않아. 왜? 다 건조가 있거든. 나 모르니? 다 자기 줏대가 있어. 이걸 결정할 때 생각이 쉽게 저절로 바뀌지 않아. 그죠? 그러면 지문을 다시 읽어보겠지만 그래도 또 3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 수업으로 확인하는 거죠. 한 번 고민은 해가지고 온다는 거지. 자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오답에 대한 자가반박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. 실패하면 남의 도움. 제 도움을 받는 거죠. 근데 자가반박이 됐어. 그러면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걸 놓쳤네. 실수했네.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. 그걸 실수로 빼면 안 돼. 내가 왜 한 방에 읽을 때 걔를 놓쳤나야. 내가 지문에서 엉뚱한 데 집중했기 때문에 놓친 거야.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. 실수는 없어요. 독해 실수가 어디 있어요. 독해는 실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내가 왜 정답의 기준을 놓쳤나.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거를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어. 그러면 문제를 푸는 제 과정을 보는 거죠. 그러면 저는 놓치지 않는 과정으로 가잖아요.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 펜터치를 안 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의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선생님과 사고 과정이 갈렸다. 그 부분을 찾는 게 독해 수업의 본질이에요. 자 잔소리 됐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리고 암경에서도 그래요. 암경도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던 답의 매력도가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럼 혼동 개념이 있어. 혼동 개념이. 자 자